1등 2아빠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도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환하게 보내요 이번에는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요 사용하지 마시고 부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어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2018년 12월 24일 이수진 수산아 월림 아이고 더워라 더워라 아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아직은 아니겠지만 happy birthday journey and I love you happy 사랑해요 아빠 이동연 꼴리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선물 선물이 뭐예요 가끄이니 아빠 인간색은 너무 심해가지고 고마워요 시험버 타려고 했는데 원래 고마워요 속으로는 화내고 있다